수고했다 재영아 민트 하나만 더 저렇게 다급한 세투를 처음 들어갔어 우리 제작진들이 제가 민트잎을 하나 두 개 넣는 거 이렇게 민감한 줄 몰랐네요 자기들도 모르게 세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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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대성베린 자기들끌들끌들끌들끌들끌 아 너무 부드러우면서 아몬드 피스타치의 고소함 이 산딸기의 상큼함 이 크림의 부드러움 꼭 꼭 꼭 만들어서 한번 해드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너무 부드럽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